안녕하세요. 송쌤 과학의 송쌤입니다. 지금은 S7에 대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. 지금 중에 있는 친구들이 미친듯이 떠들고 있을 겁니다. 이때 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정도면 테스트가 된 것 같고요. 우선 끄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송쌤 과학의 송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살 거냐. 마이크의 소리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오도록 할 텐데 지금 쓰는 것은 로데미라는 마이크입니다. 애들이 방금 전에 한 것보다 소리를 되게 크게 내고 있는데 그래도 마이크 소리가 어떻게 녹음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